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정신 백만년 나갔죠 케이팝스타 아니지 케이식모스타 결승전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설거지 안하고 그냥 왔다고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네 아니 누가 결혼한대? 이 할머니 김치국 오지네 진짜야 원제 남친집에 초대받아갔다가 설거지 안해서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남친네 집에 갔다가 설거지 안했다고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싸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오래 만났죠 5년 동안 만나고 있는 중이고 남친부모님이 저를 당신들 집에 초대를 했어요 물론 자기 아들과 5년이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추니까 많이 궁금했겠죠 예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거 아니 저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결혼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남자의 부모님들을 보고싶은 마음은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설마 올해 만났으니까 무조건 결혼해야지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없겠죠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정말 몇 번이나 오라고 초대를 했고 남친 역시 엄마가 너 보고싶다는데 이러면서 계속 눈치를 주고 집에 가자 라고 했지만 이럴 때마다 제가 거부를 했었고 또 남친 역시 크게 고집을 부린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싸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계속 가자고 조르는 거예요 아니 거의 빌다시피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싫었지만 하는 말이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5년이나 만났는데 너무 이러니까 엄마 얼굴 보기 좀 민망하고 그래 아 자기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 부담 느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가볍게 얼굴만 좀 비춰주면 안될까? 이래가지고 결국에 승략을 했고 하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당신들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아 참고로 저만 남친 부모님을 안 본 게 아니고 남친 역시 저희 부모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부담을 느끼고 싫은 건 남도 똑같이 싫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린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부담을 받기도 싫고 또 반대로 부담을 주기도 싫었던 거예요 여하튼 남친이 예전과는 달리 하도 부탁을 하고 남친 어머니도 나를 계속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게다가 항상 거절만 하는 것도 좀 불편해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초대에 응했고 저 말이 나온 며칠 뒤 바로 첫 인사를 갔습니다 어차피 갈 거 약속했으니까 나중에 미루는 것보다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아니 그런데요 당신들이 이렇게 저를 그렇게 부탁을 해가며 초대를 한 거라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손님 아닌가요? 귀한 손님? 그리고 저야 초대를 받은 입장이니까 당연히 최대한 단정하게 외모를 꾸미고 선물도 그래요 심사숙고 해가지고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또 성의가 없는 것들이 아닌 것들로 첫 인사에 걸맞는 그런 물건들을 최대한 열심히 골라갔어요 즉 이거는 옆집 아줌마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밥 다 먹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인사드리고 다시 집에 왔거든요 참고로 저예요 이때 감사하다는 말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등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액션을 해드리고 왔는데요 바로 다음 날 남친한테 온 카톡 아니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와 진짜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처구니가 없네 야 니가 밥만 먹고 설거지는 아예 안하고 그냥 가니까 우리 엄마가 엄청 서운해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밥 한 번 더 먹고 그때는 설거지 꼭 하고 가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도 따고 어른한테 싹싹하게 보이면 좋잖아 너도 안 그래? 이지랄 너 뭐 심사하냐? 아니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? 왜 거기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? 그것도 처음 가본 남의 집 주방에서 아니 그보다 설거지 같은 거 안 하면 안 싹싹한 거예요? 싸가지가 없는 거냐고 어? 이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싸가지가 없었어요? 여하튼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이 나오는데 야 아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?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아니 뭔 소리야 그게 기본이잖아 우리 엄마가 뭐 다른 남도 아니고 바로 니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그런 분이 너 왔다고 일부러 신경 써가지고 손수 맘을 차려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예의냐? 너 미언들 막혀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?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이렇게 보내 오더라고 나 진짜 천마디에 설마했는데 그 설마를 아득게 초월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결혼을 한다고 했어?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니 엄마가 내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? 이 새끼가 미쳤나?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? 처음 만난 자리에 남의 집 주방에 들어가서 손님인 제가 거기 서가지고 설거지를 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나 진짜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이 자식도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밥 먹이고 설거지 안 하면 똑같이 말해주고 싶은데 물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안 생길 거예요 왜? 우린 끝났으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절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안 했는데 아니 그냥 지금까지 얼굴 안 보여드린 게 천만다행이라 여겨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집안에 꼭 가봐라 이런 말이 있던데 어른들이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이건 어느 한쪽이 아니라 남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5년 만났으니까 내 나름 이 남자에 대해서 많은 걸 안다 아니 모든 걸 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모습을 봤어요 저는요 아직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 하느라도 혹시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좀 가르쳐주세요 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 남자는 어제 완전히 끝났어요 댓글 1번 아 미친 내 전 남친 엄마 같아가지고 소름 돋는다 그리고 전 남친 새끼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설마 동일 인물은 아니겠죠 2번 아니 삼견내라 식장을 예약한 것도 아닌데 지가 무슨 시어머니 될 사람이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 아들님이 여친이지 그리고 아들 친구들 왔을 때 걔들한테도 설거지 시키고 또 안 하면 뭐 섭섭하고 그러나 진짜 웃기는 집구석이래 내 말이에요 그냥 아들 여친이면 손님이잖아 2번 아니 아들 여친이 아니라 시모 될 사람이라 해도 그래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진짜 어이없고 미친 거야 그렇잖아요 예비 장모가 예비 장모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위 될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밥만 처먹고 설거지 안 했다며 싸가지 없다고 절알질을 떨어대고 또 그 딸내미도 같이 거기에 동주하는 일을 본 적이 있어요? 나는 한 번도 없어 2번 손님인데 설거지 뭐 싹싹하게 점수를 따 야 누가 보면 가사도우미 면접이라도 보는 줄 알겠다 불합격 충분해 아니 축하해 3번 아니 이런 경우 보통은 먼저 하겠다 나서도 못하게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잖아요 손님에게 뒷정리를 원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거야 그런 주제에 감히 지금 어디서 예의를 운운하는 거야 모자가 쌍으로 미쳤네 4번 와 진짜 그지 같은 집안이네 그걸 성운해 한다는 게 제일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전에 굳이 그 말을 전하는 놈도 개 시궁창이요 으 소름도다 5번 청혼을 개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하네 야 도망쳐라 6번 역시는 역시 이거는 아들의 반려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미래의 종년으로 쓸만한지 어쩐지 그걸 보려고 했던 거네 저딴 집구석에 시집가면 바로 멘탈 바사삭 다 무너지고 아들 하나 낳을 때까지 애 낳으라고 강요할 거야 또 주말이면 밥 먹자 와라 이렇게 강요하고 툭 하면 같이 여행 가자고 난리 치며 당장 예약하라고 괴롭히고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티를 딱 내주니까 이 쓴이는 참 운도 좋아요 7번 와 이거 뭐냐 예전 우리 고모 아들내미 얘기인 줄 알았네 그 집도 여친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밥을 먹였는데 설거지 안하고 그냥 갔다고 고모가 욕을 욕을 와 진짜 엄마랑 내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고모 아들내미를 보면서 그러네 진짜 싸가지 없네 밥을 얻어 처먹었으면 설거지도 해야지 그러니까 꽁꽁이 너도 나중엔 네 여친집이 밥 먹으러 가면 처먹기만 하지 말고 설거지 꼭 하고 와라 이러니까 고모가 펄쩍 뛰면서 야 너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아들이 왜 거기서 설거지를 하냐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이때 우리 엄마 완전 썩은 표정으로 고모를 쳐다보더라고 한정하겠네 8번 그렇지 바로 저런 놈들이 아가리 효도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미리미리 드러낸 걸 천운이라 생각을 하라고 어? 9번 우리 엄마가 서운하대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야 이게 내 남친도 아닌데 왜 내가 소름 끼치는 걸까 헐 10번 나도 예전에 27살이었나 여하튼 이거랑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당시 저희 친척이 소개를 해줬던 남자랑 두 달 정도 썸을 타다가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이야 아마 보름 정도 됐을 거예요 사귄지 그랬는데 하루는 얘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아들이 번호를 줬다는데 나 여기서 1차로 소름 돋았어 여하튼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아들 자취방에 가봤는데 아이고 내가 기겁을 했다 니가 꽁꽁이 니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 좀 자주 가가지고 깔끔하게 살 수 있도록 알뜰살뜰하게 돌봐주면 좋겠다 일 알지 여기서 2차 소름 돋았고 5만 정리 다 떨어졌어 진짜 뭐 정리 쌓일 시간도 없었지만 바로 헤어지자고 차단박았는데 그 아줌마가 내 욕을 그렇게나 했다고 해요 어른이 하는 말을 꼬아서 쳐듣고 있네 아이고 걔는 못 쓰겠다 저래가지고 어디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냐 이러면서 저주를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미친 아줌마야 그 자식이 니 아들이지 내 아들이냐 왜 내가 니 아들 자취방을 알뜰살뜰 살펴야 하냐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새끼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제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오해해 그걸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 장가 가는 거랑 걱정해요 나는 이미 남편이랑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아줌마의 아들 아직도 결혼 못했다며 참고로 이 남자 나보다 2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지가 개판으로 해놓은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27살 참 어린 나이인데 만에 하나 그따위 집안이랑 엮였다면 내 인생 얼마나 그지같고 힘들었을지 눈에 헌하다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지금 보니까 이걸 주작이라며 안 믿는 사람들 덜어보이는데 나는 그 아줌마 때문에 그런지 주작 아닌 것 같아 11번 야 처음 보는 아들내미 여친한테 이 정도의 진상력을 보였다고? 그 누군지 몰라도 그 진짜 며느리 될 사람 한 달도 못 뱉겠네 아니지 그 전에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요 12번 아니 그냥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? 이거 완전 싸가지 없네 네가 한다고 하면 어 그걸 또 시키겠냐고 생각 없다 진짜 그냥 얘가 어떻게 나오나 그거 한번 보는 걸 가지고 어이그 댓글 그래 옳지 드디어 왔구나 이 새끼 딱 걸렸어 2번 미친 보기 뭘 봐 식무 면접 보냐 처군이 없네 3번 야 남자 망신 그만 시키고 지금 당장 니네 엄마 설거지나 도와드려라 물론 그 상황에서 어머님 잘 먹었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이런 말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아이고 참 이렇게 싹싹하고 어 잘 배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안 했다고 처음 본 아들 여친에 대해서 뭐 싸가지가 없다 또 그 말을 고지곳대로 전한 놈도 그렇고 이거는 뭐 답이 없는데 어 답 없어요 어차피 뭐 장가 못 갈 거니까 뭐 피드백도 필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